아 시민아 저거 너무 맛있다 뭐야 이거 버튼이 뭐야 그걸 바꿔 공이 안틸텐데 족구해야지 족구? 족구? 어허허허헣 저거 젖어서 괜찮아? 다 하지 야 그러면 둘 셋 둘 셋 그렇네 형 타가지고 그런가 보다 내려봐라 해 폐근하고 자야겠다 어 넣을 것 같은데? 어 넣을 것 같은데? 어 넣을 것 같은데? 지금 반성 안 흐흐흐흐흐흐 손을 촉구하는 아니 예 뒷짐 줘야 돼요 뒷짐 줘야 돼 하하하하 오!! 아 아깝다 야 지영이 이게 더 좋은게 아니었어? 아! 아!! 아아 끄림 무조건 먹어! 무조건! 여러분 드실 준비 되셨습니까? 야 여기 또 먹은다고? 가능해요? 야 주민아 맛있다! 아 주민아 저거 너무 맛있다!